이렇게 맹세합니다. 이 땅에 대해 그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3구 제국이 뭐야? 아 제국 드샤르, 파이어베인 레이븐스턴, 살레온 판도르 어디께 좋을까? 제국께 좋지 않을까? 제국병종이 최강이잖아 펜도르 펜도르가 좋아? 펜도르는 맥시멈, 맥시멈 병력이 나중에 뭐해요? 파이어즈베인으로 하면 개인기사단 여..뭐라고? 여자들로 꾸밀수 있다고? 펜도르 기사가 45짜리야? 펜도르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아? 제국 어... 드샤르는 안돼 제국꺼 따르죠 응 왕 카르미네아 개버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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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나저자 아주 좋군 왕국의 결정을 강화할만한 일이 있소 특사를 파견하고 싶소 파이어즈 발란스만 평화협정을 카베라를 보낼 슈련협정을 안해주면 낭심을 따고 오렴 용병대를 고용하고 싶소 유니콘 백합이 만원 골드를 쓰며 높은 주급을 요구하고 음..그래? 우리의 왕국 색상을 변경하겠다 조가비색 테라코타색은 뭐야? 오렌지색 금속 파란색 연어 살색 봄녹색 어두운 파란색 파란색 진파란색 하얀색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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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검정색 개 멋있겠다 가신에게 영준을 주고 싶네 샌더폴 하이클리프성 우린 여기서 어떻게 꼬시진 못하나? 글자 새카만거 봐 개멋이다 밤에 절대 안보이겠다 그죠? 당신은 왕킹으로 불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왕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도자 스킬을 1만큼 얻었습니다 그럼 지도자 스킬이 다 1씩 올라간거야? 어 레벨업했네 지능 올리자 지능 타격 당기는 힘 당기는 힘 만땅찍죠 다시 1만큼 토격 우리 한 명도 안 죽는다 봐라 개 핵정해 아 아 쪽팔려 아 하나 죽었어 아 멈췄 아 둘이나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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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도적 이 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이븐스턴이 카르미네아에게 전쟁을 선포했어 이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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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샌더포를 치겠다는 뜻이죠 지금 470세 난 자네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네 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는 우리한테 왜 전쟁을 걸었을까 귀족 징집 아우 야야야야 왜 벗고 다녀 궁전을 일로 옮길까요? 궁전을 일로 옮기자 설립하기 위해서는 작은 재단장이 필요한데 공관 세트와 벨벳 한필 공관 세트 벨벳 한필 공관 세트 벨벳 한필 벨벳이라 벨벳을 어디서 구하냐 어 왕관이다 오잉 오 이거였구만 펜도르 왕의 투구 이게 훨씬 좋은데 근데 이게 몸통 방어력이 있어서 좀 더 좋네 로얄 크라운 아 멋있긴 이게 훨씬 멋있네요 로얄 크라운이 근데 방어력이 낮아가지고 이걸 어디가서 사지? 다 전쟁중이어가지고 아벤도로 가야되나? 여기가 맨 팔려나? 아 벨벳을 어디서 팔까? 벨벳 이런데서 벨벳을 팔려나? 얘네 전쟁꾼들 다 어디갔어? 시아스톤 근처에 적이 발견될? 시아스톤 근처에 적이 발견될? 어 전반적으로 전해안 싸우더라도 체면상을 전쟁을 잠시동안이라도 고칠까요? 체면상 체면상 바로 할 수 없다 전쟁은 포기할 수 없다 흠 흠 흠 흠 흠 안 늙던데? 뭐야? 요기 마을이 뭐 내 거야? 개 핵구성 마을이 내 거네? 별 별 미친 아 내가 없으니까 드샤르한테 겁나 털린다 와 야 파이 파이어베인의 몰락인가요 제가 판도를 봤구나요 얘는 날 왜 공격하는거야 자꾸 내 군의관 빌려달래 이 미친놈들은 물건인줄 알아 이 새끼 미치 너 일로와 그 지랄 할 줄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이리 오랬지 계속 걸어 미쳐가지고 왜 공격해 우랄 HAVE 그린때문에 아빠랑은 그 지랄 할 줄 알았어 이틀은 그 지랄 할 줄 알았어 그냥 그런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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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이요? 못 바꾸나 본데? 잠깐만 나 특사 또 보내볼까? 발란스 형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보내시오. 신클레어. 애들이 없네. 내 동료를 한 명 꼬시고 싶은데... 비정상이다. 탈보로야. 내 친구들하고 점점 싸운다. 아유 미친 여긴 무슨 틈날때마다 이래. 웰컴 아포드. 웰컴 아포드. 오늘은 상당히 훨씬 낫군.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난 당신께 호의를 빚지고 있지 한번 보내드리리라. 오오. 이런 게 있네. 오오. 이런 게 있네. 신기하다. 여기다 또 만들 수 있다. 독립은 했어요. 아 잘 카드린 진짜 뒤진. 야 파멸 이행자야. 이러지 말자. 야 우리 솔직히 이러지 말자.